견사부가 어찌 10년 전의 그 증자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? 판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? 전 절대 혼자 죽지 않을 것입니다. 증자가 나온 이상 조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. 소중한 걸 지키려면 희생이 필요한 법이네.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. 나 견사부를 용서 못한다고 그 말 하러 왔어. 소중한 걸 지키려면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.